한글자막 by 한효정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이 꼭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냥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냥 비에 젖은 도로의 풍경이 보고 싶었어요 천천히 도로를 달리며 비를 맞았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오늘까지 마쳐야 하는 급한 일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 정신 좀 봐 빗소리에 홀려서 여기까지 와버렸네 근데 여긴 어디지? 서둘러 차를 돌리려는데 조금 더 빗소리를 듣는다고 잘못될 건 없잖아 단지 몇 분일 뿐인데 차를 세우고 급한 마음도 세우고 잠시 빗소리를 듣기로 했습니다 이리 봐봐 고춧가루 괜찮아요 잠시 쉬어가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잘 될 거예요 여기는 서울 감성입니다 감사합니다